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소음도 적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제작되긴 했지만 그동안 실용화되지 못하다가 환경오염과 자원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기차의 이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전기차 1,400여대를 보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차량의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점이 대중화의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주행거리가 100km 정도로 짧아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충전기가 좀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원활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는 충전기 걱정 없이 운전하는 전기차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다음 달 28일까지 공모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 사업 외에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할 전기차 사업을 예로 들자면 공중전화 부스를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설정한다든지 아파트에서 충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충전기 쉐어링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중앙정부의 건의에서 전기차 전용 또는 우선 주차 구역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시와 전기차 협회의 공동심사를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천만상상 오아시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테마 제안에 접속한 후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됩니다. TBS 류밀희입니다.